내가 진짜 이제 하다 하다 별짓을 다 하는구나 진짜 내 사룡인가? 안녕하세요 지우개의 지우와 이치예요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었던 걸 실현하게 됐는데 이치의 사료를 제가 똑같이 만들어서 먹게 됐어요 그동안 항상 사람 모양의 음식을 이치가 먹을 때 강아지에게 안전한 재료만 활용해서 만들었잖아요 반대로 오늘은 이치 사료를 제가 먹으니까 살아나게 안전한 재료로 만들었어요 직접 뽕메이킹을 한 건데 쿠킹 장면이 궁금하실 분들은 여기 쇼트 봐주세요 마이크 잘 나오고 있니? 음 나오고 있구나 잘 먹겠습니다 내가 진짜 요새 하다 하다 별짓을 하고 있는 거지 자 지우야 어짜? 너무 부담없이 마음껏 먹어라 어이여 내가 더 먹어볼께요 버터를 듬뿍 넣었어 아니 이거 버터를 듬뿍 넣었어 아니 이거 4살 음료 4살 음료 안 됐네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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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완전 금손이라 이거 아니야 뜯겠쩌 이거 이치꺼 맞지? 또 헷갈리면 안돼 응 이게 이치꺼 어 미안해 짠 양껏 먹으라 치아 버터랑 계란이랑 그 초코 쿠키 믹스 그거 3개만 넣어서 모양 만들고 에어프라이어 10분 돌린 거예요 벌써 먹었어? 벌써 먹었어? 응 빨리 먹어 아아 맛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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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똑같이 먹으려면 나도 이치처럼 에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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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먹어야 되는데 그럼 진짜 완전 현타 진짜 심하게 될것 같아 저 지금도 좀 현타올라 그래요 개밥 그릇 때문에 근데 이거 다이소에서 철원 주고 샀는데요 새거 깨끗하게 씻은 거예요 아 이거 부어 먹어도 되지? 이게 뭐냐면 단맛이 전혀 없는 무가당 두유 왜 두유 넣냐고요? 집에 우유가 없어서요 너 두유 싫어하잖아 그냥 우유 넣는 게 맛있겠네요 여러분 근데 나쁘지 않아 음 음 음 음 음 음 아 나 갑자기 계속 먹을 때면 왜 이렇게 현타가 오지?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개가 된 게 뿐이다 아잇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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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